네 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이제 구모가 끝났네요 야 시간 빠르죠 그죠 여러분들 수험생 생활 시작하신지 또는 재도전을 시작하신지 엊그제 갔다 이렇게 느낄 텐데 벌써 구모가 끝났어요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느껴줄 게 뭐냐면 국어는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죠 선생님한테 의지한다 이 수업이 좋으니까 난 모르고 이 수업이 안 좋으니까 난 떨어진다 되게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지식을 배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국어수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묵묵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남은 두 달 동안 할 일입니다 쌤이 얘기를 해주자면 남은 기간 동안 두 달밖에 없으니까 나는 국어가 끝났다 한국말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누구라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두 달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쌤의 해설 강의는요 독서 과학기술 블록체인 이거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지문에서 한 문제 5번 문제 정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근데 이제 오늘 쌤은 어떤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준비했냐면 뭐가 어려워서 해설해야 될 게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오답률 막 60-70% 이런 게 없어요 오답률 다 50% 오답률 1등이 53%인 시험이에요 1등급 컷 단위 높죠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은 두 달 동안 기출을 이렇게 봐라 기출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봐라 이제 그거 실모도 해야 됩니다 쌤은 그리 생각해요 EBS도 해야 되고 실모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국어학습의 절반은 국어입니다 남은 기간 아 죄송합니다 국어학습의 절반은 기출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기출이 뼈대를 잡아주면서 실모도 풀고 EBS도 하는 거야 얘들아 EBS 공부를 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얘를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하자면 난이도는 낮았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쌤이 보여드리는 교훈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맞은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맞은 거냐 이게 어려워지면 틀린다는 얘기야 쌤이 말한 포인트를 생각을 못하면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는 틀렸다면 왜 틀렸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고 지나가라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쌤의 해설 강의는 남은 기간 기출을 이렇게 봐라 지문이 쉽고 문제가 쉽다고 공부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참 좋겠다 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을 시험지 있으시죠? 과학기술 지문을 펼쳐주시고요 그럼 지문 옆에 6번과 7번 문제 사이가 좀 비어있을 거야 거기다가 쌤이 지금 써드리는 걸 쓰시고 이 수업 듣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러면은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평가원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해 다룬 과학기술 지문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1번은요 화재입니다 그죠? 화재의 중요성 얘가 왜 중요한가? 글쎄요 이제 쌤하고 커리를 탔던 친구들은 뭐 수능 대비생도 이제 쌤 수업 듣고 있는 친구가 많이 있고 또 이제 경찰사관 준비하면서 그냥 수능까지 쌤 거 듣는 친구들도 있고 쌤이 이제 경찰사관을 인강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수능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게 이제 와서 내 수업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강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화재는 독해의 시작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읽는 거냐가 많이 경험돼야 돼 얘들아 필자가 1단락에서 화재를 제시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런 게 의도가 단다가 있을 거야 그 의도를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셔라 이거를 쌤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 의도대로 읽어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만난 과학기술 지문의 의도는요 그냥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의 그런 화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해주는 화제였습니다 봐봐 블록체인은 이런 애야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애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밑줄 굳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독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밑줄을 굳고 있는 거지 내 머리가 생각을 하고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 과학기술에서 많이 나오는 화제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는 건 뭐냐면 그 화제가 뭔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쌤이 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지문은 PCR 지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풀어봤다고 이 지문을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줄 게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PCR을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관영절로 정의해주거든요 이러이러이러한 PCR 기술 이렇게 나와요 염기 서열을 아는 분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증폭할 수 있는 게 PCR이다 그럼 쌤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얘들아 PCR에 밑줄을 굳고 지나가는 바보가 되지 마라 이런 말 합니다 밑줄을 긋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밑줄을 긋을 수 있지 뇌모를 칠 수도 있고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쌤이 생각할 때 그 PCR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아 PCR은 증폭하는 애구나 연기 서열 하나라도 알면 증폭할 수 있는 애구나 연기 서열을 아는 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단락이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딱 두 배씩 증폭하는구나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통 PCR과 실시간 PCR은 둘 다 증폭하는 애인데 그런데 발색되는 방식이 다르구나 실시간 발색과 최종산물에서의 발색 이런 식으로 이해의 발판을 주는 게 화제야 알겠어요 특히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는 화제는요 이거를 기억해 주자 얘가 중심 정보의 어딘가를 중심 정보의 어딘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거야 알겠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기출 분석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 화제의 정의 PCR이 뭔지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독해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야 되냐면 단락이 바뀔 때마다 단락이 바뀔 때마다 화제에 기대해서 생각해줘 그때마다 화제를 다시 보란 얘기야 한 번쯤 그래야 기억이 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다 읽었단 말이야 다 읽었어 이거 니네 엊그저께 이제 구모를 봤잖아요 다 읽었어 근데 그 지문 다 읽고 다 문제 풀었어 쌤이 물어보는 거야 야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뭐야 글쎄요 이렇게 되면 독해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다 맞았다면 문제가 쉬워서 다 맞은 거예요 문제가 어려웠으면 박살났을 거다 PCR처럼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다 과학기술에서 오늘의 화제는 PCR이다 근데 PCR은 이런 애다 또는 관영절로도 정의할 수 있잖아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정의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 이렇게 되면은 그 정의 그 화제가 이런 애다 라고 하는 게 중심 정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오늘 납득하고 돌아가세요 이 해설 강의를 들었다면 이따 지문 보고 해줄 거니까 반드시 납득해라 알겠어요? 이해를 하는 거야 얘들아 오늘 해설 강의를 듣고 오 야 블록체인이 뭔지 알았어 이야 신한종 글 잘 읽네 이게 아니잖아 그래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아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정보를 연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전 때 그걸 보려고 조금만 노력 그러면은 발전하겠죠 이런 걸 생각해라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또 과학기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구조잖아요 거시적인 구조 먼저 오늘 말하는 PCR은 이런 애야 PCR 과정 이렇게 작동하는 애야 과정 보여주고 중심 정보 이렇게 되면은 과정을 끌고 들어가서 중심 정보랑 연결해야 맞을 수 있는 선지가 출제된다 이런 걸 좀 구조적으로 알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읽을 거냐 라고 하는 것도 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 마지막 3번은요 비례반비례와 공식 그래서 이런 게 독서에 나오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출제 의도를 갖고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례반비례와 공식은 떨어진 정보의 연결이죠 연결의 툴이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A가 비례반비례란 건 누가 올라가면 누가 데려간다 누가 데려가면 누가 올라간다 이런 정보를 선생님이 비례반비례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A가 올라가면 B는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한참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런데 C가 올라가잖아 그럼 A는 떨어진다 그럼 문제는 뭐가 나와? 문제는 C와 B를 연결해라 C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문제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해 되나요? 이걸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 지문을 읽을 때 선지를 뚫을 때 이 떨어져 있는 걸 연결하기는 어렵다 읽으면서 처음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는요 이 과학기술에서 이 세 가지가 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써놨죠? 오늘 고민을 해야 돼 반드시 알겠죠?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줘 얘들아 이번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다 맞은 거야 그죠? 이런 원리들을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지문이다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쉬워도 공부할 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요 이게 화제죠 화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문의 시작이야 그러면 과학기술에 이런 유형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이 정의 아 얘가 이런 애라는 걸 이해하고 중심정보 연결 이렇게 해야 뚫리는 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애야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 블록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 걔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럼 좀 1달락을 읽을 때 얘를 생각하면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2달락 3달락 내려갈 때 한 번씩만 얘를 생각해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줬다면 말이야 3달락입니다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화재를 중심으로 이 글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면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랑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 중복 저장 중복 저장 여러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그럼 한 컴퓨터 정도에서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하나만 저장된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니까 복원이 용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고 했다면 완벽하게 문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 읽을 때 됐다면 그레이트하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몇 번 문제냐면 바로 10번 문제가 됩니다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야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다시 복원하기가 용이하다 그때 화재를 생각해 줄 수 있는가 또는 각달락 각달락을 읽을 때 화재를 염두에 두고 읽었는가 그랬다면 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유가 이거겠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기억에 뭐를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잖아 답은 그냥 2번인 거죠 괜찮습니까 이 노드라고 하는 건 용어 정리만 컴퓨터 끌고 왔다면 어렵지 않게 답이 2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화재와 중심 정보의 연결 이걸 출제 원리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지문 뭘 공부하라고요 그래요 PCR을 다시 공부해봐 선지 다시 지워봐 그러면 PCR의 세 번째 문제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오답 정의를 다시 해봐 그러면 야 얘가 PCR이 이러내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라고 그걸 봤다면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후속으로 얘까지 봐라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 문제의 오답률이 전체 1등이거든요 많이 고른 선지는 4번 선지가 됩니다 이런 4번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은 어떤 습관을 좀 바꿔줘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봐 얘들아 발문을 똑바로 읽어 문제가 요구하는 걸 똑바로 봐라 이거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치를 물은 거야 일치를 물은 게 아니죠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왔고 계속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건 기억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게 이 문제야 단순히 동그라미 X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OX 게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4번을 고른 거죠 맞는 얘기거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랐다면 이유를 물어본 문제를 일치로 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똑바로 읽으세요 발문을 지금 수능은 그런 시대입니다 발문과 선지를 똑바로 독해해야 되는 시대 알겠어요 이게 쉬워서 그렇다니까 이거 어려웠으면 진짜 다 터린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치를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일치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답이 2번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블록체인이 모든 노드들의 중복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일단락이 여러 대 빼고 모든 컴퓨터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모든이라고 일부라고 나왔다고 치자고 여긴 일부 근데 선지의 모든 노드도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이 좀 느껴줄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아무리 이유가 맞는 말이어도 일치 때문에 또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과학기술의 1문제 유형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명심해라 하나는 이유 알겠어요 왜 그러냐 또 하나는 일치까지 근데 이번에는 일치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답이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쉬웠다 쌤아 이해되나요 여기서 이유를 제대로 건드려주는 선지가 한 3개쯤 나오는 거야 비슷비슷한데 좀 바꿔서 그리고 일치까지 봐야 돼 이렇게 되면 또 오답률이 더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쌤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첫 번째 얘기 화제는 중심정보와 연결될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일단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일단락에 화제가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뭐 용어적 얘기네요 이게 용어 자 여기서부터 촥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일단락 촥 됐나요 여러분이 좀 느껴줄게 이게 과정인 걸 알았어요 내 과정 오케이 과정 서술을 먼저 줬구나 순차적인 거 과정이라는 말이 과정이 뭐지 이게 아니라 1단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순차적 작동 순서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럼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00% 이해하겠다 이런 거 과학기술에서는 못해 얘들아 센 말이 뭔 말이냐면 봐봐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저장된다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어떻게 승인하는 거야 투표하는 거야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보나 컴퓨터한테 뭐 AI가 있는 거야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어 얘들아 이 지문을 읽고 100%의 이해 그런 걸 할 수 없어 과학기술 지문은 특히나 더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그럼 100% 이해하라고 이 글을 준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그래 작동 순서를 이해하라는 게 필자의 의도입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이거를 쫙 읽으면서 아 블록들이 노드에 전파되고 포함된 내용이 상충되는지 동의 이중으로 포함된 건 아닌지 검증하는구나 검증하는구나 컴퓨터들이 그 다음에 끝난 블록은 승인 과정을 거치네 승인 과정 그 다음 네 번째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연결되고 아 잠깐 그래 그래 블록이 연결됐네 맞어 연결됐지 그리고 저장 노드 틀 맞어 여러 대의 컴퓨터 이중 저장이니까 저장 끝 외워져 안 외워져 순서를 이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해줘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쌤 저는 그렇게 못 읽겠어요 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 시켰어 얘들아 어마어마한 거 시켰어 어마어마한 거 이해하래 그게 아니야 순서를 잡고 아니 두 가지인 거지 과학기술이 화재 추고 과정 추고 중심 정보로 내려가는 글의 구도를 납득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 두 번째 그 과정이 나오면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와 그때 쫄지 말고 암기 싸움이 아니라 순서를 이해하는 싸움을 해주는 것이다 그걸 해달라는 거죠 그게 경험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경험되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쌤이 항상 말하지만 독서든 문학이든 국어는요 아니 아니 수능 국어는요 수능 국어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쌤이 손흥민이 프리킥 차는 영상을 본 거야 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프리킥 차는 영상을 딱 봤어요 손흥민이 멋지게 딱 왼발로 가마차기로 골을 넣는 걸 봤어 저렇게 차는 거구나 내가 알았어 그럼 나 월드컵 나가도 되는 거야 손흥민 만큼 찰 수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수천 번의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수만 번의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재능을 탓하실 거면 그 정도 하고 나서 탓하세요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제자들이 말했다가 쌤한테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쌤 이거 한번 해봐는데 안 돼요 누가 한번 해보래 누가 한번 해봐 여러 번의 걸 저 고민하고 그때마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반복돼야 어떤 턱을 넘어설 거야 그럼 그 턱을 넘어서면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기억할 건 없어 이해하는 거야 다만 화재만 좀 기억하려고 노력 블록이 체인에 연결돼서 여러 대 컴퓨터에 저장되는 애구나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나왔다는 걸 이해해야 돼 흐름 이해 그렇죠 과정 과학기술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 그러므로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해봤으면 돼요 암기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얘가 무슨 과정인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넘어가라 결국 이 두 가지를 해내는 싸움입니다 무슨 과정이에요 그렇죠 블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체인에 연결되고 저장되기까지의 과정 항상 이 과정은 마지막 단계에 주목해 마지막 단계가 답을 줄 때가 많아 이거 맞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저장되는 화재랑 같이 생각했을 때 그 과정 알겠습니까 결국은 뭔 거야 그래 전파 검증 승인 연결 저장 이런 흐름이구나 이해했다면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좀 됐던 지문이지 이게 또 어렵게 나온 PCR이나 비타민 K 같은 지문이 똑같거든요 과정부터 주거든요 거기서 다 무너지죠 시간이 막 쫓기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를 생각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읽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단락으로 다 온 거야 그때 항상 과학기술은 단락 단락이 두괄씩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락의 앞부분을 읽을 때는 항상 화재를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화재가 뭡니까 성능이네요 이 단락의 화재 화재랑 같이 아 블록체인은 블록이 만들어지고 나서 체인의 연결 저장 여러 대의 저장 이렇게 하는 앤데 그 성능 그러면 요거를 똑바로 봐줬다면 중심 정보는 보일 거야 결국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중심 정보를 읽을 때 쌤이 아까 말했던 거 화재랑 같이 생각해 주면 선지를 뚫을 때 선지를 판단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무슨 말이야 아 맞아 연결 머리에서 하는 생각이야 연결 저장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살짝 쳐다봐도 되고 승인이 필요했어 괜찮지 그럼 이 승인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이 전체 저장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뜻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성능이 높구나 빨리 저장되니까 이렇게 이해 이러면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쌤이 물어볼게 이게 치환되는 거야 이게 요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요게 치환되는 거야 선지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지문에 써있지만 이거 뭐로 치환해요 그래 저장 시간 이렇게 나와 실제로 나왔죠 저장 시간 바꿔도 돼 안돼 그래 저장 과정 안에 승인 과정이 있는 거니까 승인 시간이 준다는 건 저장 전체 시간도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러므로 이게 준다는 건 성능이 좋다는 거구나 이런 선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읽으면서 느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일단락에 나와있는 과정을 연결해줄 수 있어야 돼 중심 정보를 읽을 때 요 정도고요 요 위에 공개형과 비공개형 나눠지는 건 차이점 열심히 읽어주면 되는데 머리 안 남아 그래서 다시 와 봐야 될 거야 차이점 정확하게 읽어줬으면 되고요 이 정도면 세미엘 말 다 했다 이 정도로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단락 도쿄였고요 4단락입니다 4단락은요 무결성 단락이에요 무결성 무단으로 변경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블록들은 블록체인과 연결이 끊어진다 연결되어 있던 게 끊어지고요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세게 물어볼게요 승인 과정도 끌고 와야지 아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붙일 때 또 승인 과정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잡하네요 복구하는 것이 어렵다 즉 재진술이죠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변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네 이걸 거쳐야 되니까 그러므로 무결성이 높다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심 정보였던 것 같다 기술 방식을 통해서 그거 생각하면 돼 이건 알았잖아 이게 장점인 거 말하고 계속 재진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왜 어려워? 다시 연결하려면 변경된 데이터 일단 끊어져 그러면 체인하고 다시 연결하려면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니까 그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이 높다 데이터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해 쌤이 또 끌고 왔지 일단락의 과정을 이렇게 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달리 지워진 건 복원할 때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승인이 필요 없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리고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한 이유가 뭐냐 화재를 끌어왔다면 여러 대 컴퓨터에 저장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승인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거 이미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뚫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해드린 거죠 계속 쌤이 뭐하고 있어 일단락의 화재와 유기성 과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과정과 유기성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걸 알아봐라 그렇게 되는 게 이번 구평의 과학기술지원도 똑같네요 이렇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런 게 어렵냐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어렵다는 성질이다 정의야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그럼 세이 물어볼게요 비례 반비례는 뭐 될 것이다 연결될 것이다 그거를 느껴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 뭐가 나왔냐면 승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다 이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거야 항상 경험되어 있다는 거 비례 반비례 연결된다는 거 경험하고 그걸 내가 연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준다면 이게 보였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보자 시간이 줄거나 이게 줄어 그러면 보완성이 낮아진대요 그럼 성능이 좋다 보완성에 상관관계 물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완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재밌는 게 그 밑에 탈중앙성 나오잖아 탈중앙성 봐봐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 낮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때 노드 수 감소 이게 나오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겠구나 한꺼번에 낼 수 있겠구나 보완성 낮아지고 탈중앙성 낮아진다 이거 너무 기초적인 수준에 떨어진 정보 연결이잖아 이런 거 보였다면 좋았겠다 그럼 이런 게 또 나와 자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그러면 이 노드 수가 감소가 되면 성능은 저하되는 거야 괜찮아? 성능이 저하되면 보완성은 낮아지는 게 맞네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연결하는 게임이야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된다 성능이 좋아진다 미안해 좋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성능이 좋아진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느껴질 때 아까 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완성은 낮아진다 그죠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좋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이 뭐야 어디 갔어 하나가 있죠 두 개 지금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떨어진 정보 연결인데 이 두 개를 연결해보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준다 그러면 보완성은 낮아진다 요거 하나 그럼 여기서 뭐가 끌려올 수 있다고 성능이 높아진다 요거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보완성이 낮아진다 이 영향을 주는 애가 노드 수 감소였단 말이죠 근데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니까 감소되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제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는 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었다면 매우 좋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 읽으면서 이 단락 읽으면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생각이 보완성의 정의 그죠 보완성 탈중앙성의 정의 그 다음에 요기 가면은 셋째가 나오죠 탈중앙성 나오고 확장성 이런 것의 정의를 물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읽어주고 선지를 뚫을 땐 돌아오시면 됩니다 판독하면 된다 그 다음 이 비례반비례들은 연결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껴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그죠 그랬다면 어땠을까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좋아된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이 좋아진다 여기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이 좋아진다 시간이 줄면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로 뭐가 나올지도 보이시지 않았을까 요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 지문에서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게 쌤하고 해야 되는 이 지문에서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두 문제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기술의 보기가 나오죠 자 느껴질 건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례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이런 사례형의 보기는 출제의도가 지문의 정보 중에 어떤 거랑 연결할 거냐 이게 출제의도가 돼요 이게 출제의도가 되고요 잘 안 보이겠다 그죠 요게 출제의도야 이런 사례를 주는 보기 요즘에 보기 중에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보기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례를 주는 보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례가 이처럼 두 개가 나오면 일단 종류에 대해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그죠 이 노드수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 업체와 그 다음 B 업체는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을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좀 느껴줄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이미 나와 있었죠 그거랑 연결할 생각을 했다면 공개 비공개 연결할 수 있지 그런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답 3번은 이렇게 되잖아 노드수가 감소하면 이거 나오죠 결국에 노드수가 감소하면 나올 만 했잖아요 그러면 성능은 높아지고요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3번 적절 이렇게 뚫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할 건 뭐냐면 떨어진 비례반비례 떨어진 정보 연결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정의를 똑바로 읽어주시고 그래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아마 성능을 끌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떨어진 정보 연결 일단 이게 돼야 되고 보기를 독해할 때는 이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선지를 뚫어줄 때는 떨어진 정보 연결과 뜻에 대한 정의를 보완성 탈중앙성 확장성의 정의를 줬잖아 그 정의를 다시 봐주면서 문제를 뚫어준다 이 두 가지만 잘해주면 절대 틀리지 않았다 답은 너무 쉽게 떨어진 정보의 연결을 이용해서 3번 선지 골라주셨으면 됐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 오답률이 많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낸 건지 그 어떤 출제 원리를 좀 체계적으로 보셔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문제가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선생님이 하나 말해줄 건 그냥 요거는 써줄게요 9번 문제 보셨나요? 9번 문제 9번은 5번 선지가 답이잖아요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1달락에 나와있는 과정을 이용한 선지죠 만약에 과정의 순서를 이해를 했다면 다인거지 5번 선지 한번 보시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과정이었어? 연결 저장 과정이었잖아 연결 저장이 되려면 승인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는 별표 5번 선지 뭐뭐하기 위해서는 별표 이게 요걸 선지로 만들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최종적으로 이게 되려면 앞단계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걸 문제로 됐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선지 같은 거는 선지의 모든 이거 나오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 항상 선지의 선지든 지문이든 독해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올의 개념이나 nothing의 개념이 나오잖아 모든 전혀 이런 이런 류의 all or nothing에 해당하는 의미의 표현이 나올 때는 이 범주를 이용한 선지를 냈을 거야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깨지는 애들이거든요 nothing 그런 애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깨지는 선지 그 다음 모두 다 그렇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라도 아닌 애가 있으면 깨지죠 선지를 그 원리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한 번에 좀 캐치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번 선지 같은 건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진행하지 마시고 보완성은 쌤이 아까 말했지만 정의가 나왔잖아 맞습니까 그 정의를 좀 제대로 끌고 가서 문제를 뚫어줬다면 답이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선지가 쌤이 아까 말했던 거죠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뭐로 치환했어요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치환했죠 이거는 뭐였던 거야 그쵸 과정을 중심 정보로 끌고 왔는가 그렇다면 승인 시간이 짧다면 저장 시간도 짧아진다는 원리를 납득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나 이거 왜 해줬어 내가 오늘 말했잖아요 쌤이 오늘의 해설 강의 목적은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답을 이해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려운 애가 없다 그러므로 이 구모도 이런 원리들은 숨어 있다 똑같다 다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기초 분석은 이렇게 다 해봐야 돼 모든 선지를 OX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출제를 했는가 즉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선지의 출제 원리를 보려고 노력해주라 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난 어떻게 읽었어야겠구나 이거 생각해주라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뭐라고 화제와 중심 정보의 연결 그걸 못 보면 10번을 못 본다 10번이 쉬워서 그나마 쉬워서 53% 오답률인 거고요 이게 마치 비타민 K나 PCR 같은 난이도로 출제가 돼버리면 출제 원리는 똑같은데 내용이 좀 어려워지면 더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못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쌤이 할 말을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드려야 되는 말씀을 다 드렸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쌤이 맨 먼저 판서해준 거 가지고요 이 지문 한 번만 더 고민해봐라 이게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리하자면 항상 기출에는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기출 계속 봐라 제발 쌤 이제 실무 풀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건 좀 상위권 애들이 명심해야 돼 나 이번에 1등급 나왔고 실무 하나 좀 풀지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모가 난이도가 낮으면 수능의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쌤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얘들아 육모와 구모가 있잖아 얘네를 출제하는 이유는 수능의 난이도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할 거라는 거 좀 보여주고 같은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껴줄 게 뭐냐면 육모는 조금 어려웠죠 우리가 그죠? 문학이 특히 그러니까 좀 쉽게 가져간 게 구모인 거야 근데 너무 같죠 지금 이게 적당히 쉬웠으면 딱 좋았는데 너무 쉬워버렸죠 1등급 98 맞죠? 화작 98 뭐 엄맥 97, 96 뭐 이런 상황이잖아 너무 쉬웠다 그러면 난이도 올리겠죠 변별력 없는 수능은 안 되니까요 국어가 변별력을 잃어버리면 영어 절대평가 시대에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올릴 살짝 올려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살짝 올려서 아름답게 나왔던 수능들도 있었지만 확 넘쳐버리는 거죠 난이도 조절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교수님들과 고등학교 국어선생님들이 고3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수준 똑같은 수준에서 그 질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분야에 통달되는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쉽다 이 정도면 어렵다 감 잡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넘쳤던 적이 많다 그래서 1등급 컷 83 수능 84 수능 이렇게 나왔던 애가 19학년도 22학년도 수능이죠 그때 9평은 22학년도 9평 화작 1등급 컷 100점이었습니다 불길하죠 지금 너무 쉬워서 올린 거야 그때도 근데 너무 올린 거지 네 뭐 적절하게 올려주실 거 출제자들의 역량을 믿어봐야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신의 영역인 것 같아 그 사람들도 그러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건 뭐냐면 출제위원들은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요 항상 리즈너블하게 출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남은 기간 기출 공부하시면서 기출이 말해주는 포인트를 같이 항상 공부해라 그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지 지워줄 때 그냥 OX 근거 찾아보는 거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원리를 생각해봐요 이 지문에서 왜 이렇게 선지 만들었나 샘이 아까 써준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남은 기간 기출에 대한 공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이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과학기술이고요 사회... 글쎄 뭐 이거 법이라고 봐야겠죠 법 지문은 뭐 다 해서라고는 아니고요 주요 5번 문제가 오답률 4등이에요 이걸 틀린 친구들은 왜 틀렸나를 알고 가야겠죠 이거를 좀 샘이랑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출의 무서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문학에서는 또 주요 문제 하나 정도를 샘이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강 이렇게 마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고요 사회 지문 해설로 돌아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 窃 equator 재미가 gettin vendij 다들 zin atures